명과 함께 히로시마를 정발한 조선은 다음 목표를 고배로 잡았다. 곧바로 내륙지방으로 진격해 들어가려 했던 것이다. 이장군, 명의에 이번 작전 내용을 전달했어. 물론입니다. 한데 명측에서는 이번 작전은 자신들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말인가? 자신들은 코치를 점령하여 병참기지로 삼겠다. 조선이 먼저 고배를 공략하고 있으면 주방에서 지문군을 보내겠다. 흠, 이상하고. 공격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적을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전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명군이 다른 속셈을 갖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굴을 섣불리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먼저 고배를 공격합시다. 곧 명군도 도착할 것이오. 먼저 김시민 장군이 가서 전진기지를 세워줘야겠어. 그 뒤로 속속 군대가 도착할 테니 서둘러주시오. 알겠습니다. 대구.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고배성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 전진기지를 세워야만 한다. 다들 은밀하게 움직여 주변을 제압하고 속히 전진기지를 세우도록 하자. 일단 일꾼들이 전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라. 1번 부대 1번 부대 목숨을 더 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을. 알겠습니다. 갈게라. 앞으로 가자. 갈게라.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김시민입니다. 1번 부대 모두 조심하러! 앞으로 가자. 갈게라. 니들아 서둘러라. 앞으로 가자. 니들아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김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네 장군. 앞으로 가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1번! 이리야! 어서 빨리! 어디로 갈까요? 이리야! 이리야! 달려라! 달려라! 이리야! 달려라! 이리야! 이리야! 1번 부대 모두 조심하러! 어서 빨리! 앞으로 가자! 모두 조심하러! 모두 조심하러! 모두 조심하러! 모두 조심하러! 모두 조심하러! 김시민입니다! 시킬 일이 있으신지 어디로 갈까요?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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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넛! 이리야! 이제 진지가 세워졌다! 곧 본대가 도착할 것이니 길을 넓게 트고 적의 습격에 대비하라! 일하러 갑니다요! 일하러 갑니다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네 장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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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허준 대비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명을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갑니다요! 명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네! 만수무강하소서! 김시민입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갑니다! 시킬 일이 있으신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앞으로 가자! 찾으셨나요? 그렇게 함! 김시민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킬 일이 있으신지요! 술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1번 분야! 말씀합니다요! 역시 김시민 장군이요! 벌써 진지가 세워졌구려! 유성룡 대감께서는 히로시마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어 이곳에 오지 못했소이다! 일단 우리끼리 힘을 합쳐 고배성을 공략하려는 군령이요! 그가 참 마음에 드는 군령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안 계시다면 마음껏 외놈들을 도륙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김 장군은 너무 혈기왕성한 게 흠이요! 도리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경솔이 행동하진 마시오! 걱정 마십시오! 내가 누구요? 천하대장부 김덕령이요! 주위의 적들을 목땅 때려잡을 테니 지켜만 보셔! 못 말릴 사람이군 기백하는 태산이 넘어갈 듯하지만 2번 분야! 적의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억! 어서 봐요! 3번 부대 알겠사옵니다 1번 부대 허주니엄 말씀하십니다요! 말씀하십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요! 만수무강하소서 시킬일이 있으신지 3번 부대 어서 빨리! 어서 빨리! 말씀하십니다 갑니다요! 3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씀 여부가 있겠습니다 2번 부대 명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하러 갑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XBOX 장ch XBOX 장ch XBOX 장 Ya lawyer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갑니다요!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눈을 기다렸습니다. 지민입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zug 2번 부대 여기 네 장군! 따르겠습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더! 넷! 이랴! 넷! 앞으로가자! 상인이 떠났습니더! 상인이 떠났습니더! 시킬일이 있으신지! 시킬일이 있으신지! 호랑이야 잡아볼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더! 1번 부대! 갑니다요! 고고! 찾으셨나요? 슈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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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가자! 앞으로가자! 슈아악! 슈아악! 목숨을... 슈아악! 슈아악! 어디로 갈까요? 슈아악! 앞으로가자! 어디로 갈까요? 슈아악! 시킬일이 있으신지! 니들아 서둘러라! 니들아 서둘러라!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2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갈겨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더! 2번 부대! 알겠습니다! 얘들아 서둘러라! 어디 싸워볼구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자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더! 1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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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기습은 대성공이야! 이제 명예지원군만 와주면 단숨에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헌데... 어째서 명군은 오지 않는 것이지? 후방에 적의 지원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러 나가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일단 군사를 뒤로 물립시다! 자! 여기까지 와서 후퇴해야하나? 분하지만 철군합시다! 명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асти 포기 유세 1번 부대! 1번 부대! 감사합니다.